명동 신세계백화점 크리스마스 라이츠 아직 안보셨나요? 140만개 LED칩이 총동원된 이번 미디어 파사드는 매지컬 홀리데이를 테마로 하여 약 3분가량의 서커스 영상이 펼쳐집니다. 백화점은 회원역 7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라이츠 관람은 회원 지하상가 1,2번 출구 쪽이나 실내에서 보고싶으신 분들은 스타벅스 서울중앙우체국점의 2층 창가석이 명당이라는 점 이번 라이츠는 매일 1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며 내년 1월 21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